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뭔지 알죠? 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줌인이 되는 거. 아. 웃었어, 이미 실패야. 너무 은은한 거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카메라가 약간 기울었어요. 아니, 이렇게 해야 돼. 전지석 모으기 싫죠. 저 어디까지 줌인 되나 보자, 너 한 번 어디 한 번 보자. 더 돼요? 더 돼요? 어머어머, 어디까지 오는 거야? 어디까지 돼요?